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패션에도 트렌드가 있듯이 다이어트에도 트렌드가 있대요 요즘 다이어트 트렌드는 건강하지만 배고프지 않는 그런 다이어트가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건강하지만 슬림한 몸매를 원하는 건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좀 간편하게 먹어보고자 이 제품 저 제품 정말 많이 먹어보았는데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저만의 고르는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 단백질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세 번째 가편한지 네 번째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맛이 있는지 이렇게 수많은 제품들 중에서 저의 기준을 가장 부합했던 제품 바로 이 애터미 슬림바디쉐이크 2.0입니다 저희 같은 방송인들은 정말 체중관리하는 게 일이에요 규칙적인 생활도 못하죠 식당도 엉망이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약해지고 체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각종 질병이 노출되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보조제보다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기준에 따라 만든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으로서 든든하게 한 끼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 애터미 슬림바디쉐이크 2.0 제품을 만나보았는데요 전 이 제품이 훨씬 더 좋았던 이유가 이 제품은 단백질 함량이 무려 20%나 증량을 했대요 기존 원료의 함량은 그대로 가면서 단백질만 20%가 늘었으니 전 이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일단 단백질은요 체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끔 해서 그 체지방을 감소시켜주는데 아주 1등 공심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다 똑같은 단백질 아니에요? 라고 하실 텐데요 똑같은 단백질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듀폰사의 프리미엄 단백질 수프로 단백질 원료를 사용하여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또 한 가지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원료 조합을 신경 써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맛 전 진짜 맛없으면 아예 안 먹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참 여러분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텀블러와 물 그리고 쉐이크만 있으면 됩니다 너무너무 간편해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 두신 후에 신나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짠 완성되었어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아라를 씹히는 게 그냥 마셨다라기보다는 곡물이 들어가 있어서 제대로 뭔가를 먹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제품들 중에서 손이 많이 가는 제품들 있죠? 쉐이크 중에 꼽으라면 저는 이거 일단 맛있어야 꾸준히 먹으니까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건 이렇게 물에만 탔는데도 불구하고 우유에 탄 맛이 나더라고요 물에만 탔음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만들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체중관리 하시는 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물만 타면 칼로리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식단 관리에도 너무너무 좋겠죠? 칼로리도 잡고 맛도 잡고 아! 여기서 잠깐! 여러분 3년 전에 했던 슬림바디 챌린지 기억하시나요? 그 슬림바디 챌린지가 인바디와 애터미가 함께하는 슬림바디 챌린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총 상금에 1억 원이에요 1억 원 상당의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모두 모두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의 몸을 생각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겠죠?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체중 조절은 애터미 슬림바디 쉐이크 2.0 제품으로 더욱 슬림하게, 더욱 건강하게, 더욱 맛있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쇼호스트 김사랑이었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